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Among Us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이 멜로디 삥쿠삥쿠한 Among Us 버전 재미있게 즐겨봤잖아요 유튜버 니알룸니알룸님께서 만드신 모드였는데 또 대박! 모드를 만드셨더라구요 무려 20만여러분의 눈물을 폭발시켰던 민트 분홍가족 이야기의 민트주니어 빠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렇습니다 오늘 해볼 모드는 쪼꼬미가 지배해버린 Among Us Among Us 응애 모드입니다 쪼꼬미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커요운데요? 잠깐만 그러면은 뭐야? 미니 임포스도 가능하네? 삥쿠 아주 잔혹하게 썰어버리는 민트주니어 이번에는 복수의 시간입니다 모자 씌우니까 그냥 머리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인데 애기가 두 마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Among Us 응애 모드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이건 또 뭐야? 왜 민트가 두 명이야 이거? 버그인가 이거? 저기요? 나 빨간색인데 왜? 여러분 이거 흡사 제가 유치원의 풍경 아닌가요? 커염으로 가득 차버린 베이비 어몽 어스 자 산소 고쳐주고요 95 1 9 3 오케이 보라랑 민트는 확인 이 친구 저 안죽이는거 보니까 어 저랑은 일단은 같은 시민이에요 일단 보라랑 같이 다녀야겠다 보라야 보라야 나랑 같이 가 아 어 뭐야 전 어 으음 으음 얘들아 정기실이야 보라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 가자마자 죽었네 노랑도 같이 있었어 시체 아 아마 다 죽이고 벤트 탄듯 일단 내 뒤에 연두 있었어 일단은 스킵하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전 초록색 좀 약간 의심 가거든요 빨간색도 가만히 있는게 약간 수상하고 아까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밑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 나 수상한데 나 전기실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어 어 에 어 예 무서워요 야 연두야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너 내가 살짝 늦게 쫓아가볼게 빨강 고쳤고 어 어 뭐야 누구야 미션 해야되는데 무서워서 미션 못하겠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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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야 아 역시나 초록 빨강이었네요 아 제발 임포스터 걸려라 아 이번에는 정치 안당하게 한번 제대로 플레이 해볼게요 누굴까 주황일수도 있어요 이거 이자 이 둘 얘 완전 컨셉충이야 이거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빨간색 약간 수상하다 어 어 미션 게이지 올랐고 빨간색은 나랑 같이 있었어요 빨강 민트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자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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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핑크 같은데 어 안올랐어 게이지 안올랐는 거 같은데 맞죠 어디 일단 뭐야 경크요 아 경크네 일단 자 일단 파랑 아니면 흰색 둘 중 하나인데 갈색아 일단 나 확인했지 미션 올라가는 거 일단 하나 보내야겠다 아 나 흰색인 거 같아 나 소신 투표할게요 헬로 맞네 인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너무 뭔가 쿨한 척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대화하는 거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크루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죠 갈색 분홍이랑 민트는 아니에요 자 미션을 좀 합시다 그러면 아 누굴까 이거 쓰레기 버리는 거 확실히 있나 이거는 좀 아껴두자 나 의심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다 몰려있네 자 연 파 핑 연파핑 자 미션 올릴게요 어 전기실? 전기실 일단 갈색 으 이랑 나는 시민 나 산소실 갔다가 어드 그 관리실로 갔음 4명 있는 거 확인 아 누구지? 이건 건 조금 어렵다 아 이게 내가 전기실 쪽에 아예 안가가지고 동선이 파악이 안되네요 이거 이거 이러면은 전기실에서 죽이고 관리실로 올라온 건가? 연두야? 아 큰일났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바꾱 어 어 하하하하 노랑아 하하하하 하하하 안 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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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소공급실에서 죽이는 거 확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이 맛이구나 아 꿀잼이구만 응애 아 그걸 딱 문이 마주쳐버렸어 임포스터 응애 임포스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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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부터 죽였거든요 아 아 발견되지 마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여기서 보는 척 바이탈 어 야 흰색 죽었다 어떡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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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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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죽여야 되는데 자 미션하는 척 어 사보타지 문 닫고 어 이거 더블킬 각 아닌가 아 미치겠다 일단 시체 썩었거든요 저거 흰색 킬은 내가 굉장히 좋았어 이거 썰고 벤트 타고 아 잘못 죽였나 아 어디 어디 그니까 나도 그 바이탈 확인하고 시체 찾고 있었거든 아 뭔가 응애 임포스터 되니까 아 너무 떨려요 일단 보라색 잘하고 있어 아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아 제가 임포스터 딱 한 두판인가 세판밖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맵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사보타지도 좀 잘 써야되는데 초반에 죽은거 같던데 아 내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죽인게 약간 신의 한수가 됐어 어 아 흰색 못 찾은게 크다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일단은 어 크로원인 척 해줍니다 어 제발 첫판 임포스터 승리하고 싶습니다 예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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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가? 힌트를 줬네 야 보라야 나 너만 믿는다 나 잘 몰라요 솔직히 못 타 legislatures 으으으으으으 of 스스로 저거 의심한다 핑크 좋아좋아 썰었어 일단 일단 썰었어 예하우스 하하하하하하 아 아 좋았다 좋았다 응애인포스터 가볍게 승리 좋았다 보라야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몽어스 응애 모드 좀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모드 다운받는 법 같은 경우에는 링크로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놀러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던 구독자요 알람받으까지 놀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뷰바 뷰바